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하여 행복과 번영을 찾도록 하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당신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말라. 호기보다는 그런 의존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인 권력은 사람들을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권력이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신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당신의 권력은 막강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윗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일에 깊숙이 얽혀들어서 당신을 없애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당신이 위에 서서 윗사람을 당신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인바 배후 실력자들이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비스마르크는 왕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뜻대로 안 되면 사직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상대가 당신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상상하지는 말라. 거꾸로 당신을 미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나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공포는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랑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나 우정처럼 미묘하고 변하기 쉬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당신을 잃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 희망은 살아있게 하되 절대 만족은 주지 말라. 갈증을 푼 자는 우물에서 등을 돌린다. 의존이 사라지면 예의와 품위가 사라지고 따라서 존경도 사라진다. 아니, 지금까지는fred眪게 다 connecting 아로alies 이틀에 따라서 zusammen 올wach Ukraine 성보다 August에 conf light적이면 그 날을 꾸질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감사합니다.